야, 이렇게 쉽게 찼나, 이렇게 운이 좋나? 야, 나 왜 이렇게 운 좋은... 됐어. 일단은 없는 척하고 좀 돌아다녀야겠다. 야, 이게 왜 내 운이야? 지효야! 찾았네? 아, 지효야! 찾았어! 아니, 어떻게 생각했나 보게. 아... 너 잠깐만, 일어나 봐. 너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아니, 아니, 아니. 뺏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형, 그냥 가실 거예요? 야, 얘랑 실갱이 아니면 다른 거 찾는 게 나아. 빨리 와. 딴 거 찾어. 아...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의자가? 형, 지효 하나 찾았어요. 어? 자, 지효는 저기 앉아. 아, 그럼. 아, 맞습니다. 못 찾았어? 네. 아, 저거 뺏는데, 바로. 야, 없어. 아니. 몇 중에 있었는데, 지금? 야, 송주 형 싸우니. 나 내려가 봐야겠는데. 깜짝이야? Dong estouans inteirð? 짱 sent long. 걸어버렸어. 하... 아직 있어. 하지 알았어. 아, 무슨 집에 있는 굶고 부듯이 계속 여러가지. 저희도 공고를 보듯이게도 좋았어요. 마음이 슬슬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오지 마라 오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멱피 멱피기네. 아 나 새 좀 잘. 뭐가 오는 끝장인데. 어디 숨어 있을 때 찾아봐야겠다. 다 됐어. 다 됐어. 됐어. 여기 놔두고, 이따가 시간, 시간 지우면서 앉아있어야 돼. 여기 누구 안 왔다 갔니? 왕코 왕코 왕코. 어 왕코 왕코. 나 못 찾았어. 야 옆에 누구 있어서 그래 인마.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구나. 그렇지. 야 너는 찾아놓은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야. 왜? 따고 찾으세요. 원래. 따고. 따고.